선화제의 요리 대회 가장 빛나는 요리에 투표해 주세요. 첫 번째, 돼지팀. 엄마가 만든 음식 같은. 진짜 감동이다. 다음, 닭팀. 볶음밥은 팔아도 될 것 같다. 장사 잘 될 것 같다. 돼지팀. 제육은 정답. 아, 그렇지. 동료리기네. 다음, 닭팀. 눈이 번쩍 떠지는 맛. 셋이 문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다음, 문어팀. 저는 자랑스러운 요리사가 되었나요? 우와, 이게 누구야? 자랑스러운 요리사가 되었나요? 당신, 멈춰. 돼지팀. 닭팀. 돼지팀. 닭팀. 돼지팀. 문어팀. 음식의 조화가 좋다. 닭팀. 돼지팀. 돼지팀. 턱핀이야. 이것이 믿다. 다음은 문어팀. 우와, 노력이 돋보였다. 나 왜 마음이 아프지? 노력이 뭐예요? 캠프 제로베이스한 제1회 천하제1요리대회 우승팀은 우승팀은 매튜, 건욱, 규빈 팀입니다. 좋았어! 잘했다, 진짜 맛있게 됐어. 잘했어, 잘했어. 매튜, 건욱, 규빈 군은 내일 아르바이트에서 면제됩니다. 오, 예! 울었다. 네, 요리대회 우승팀이 멤버들의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사는 말이죠? 살아있죠? 안 웃어요? 아, 사는 살아있다고? 안 웃어. 와, 얘네께서 안 했네. 그럼요. 바다를 선호하시는 분. 바다요. 바다, 바다. 바다 2행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이거. 이거, 이거 괜찮다. 와, 2행시. 어, 유진 씨. 바? 바, 건욱 형은. 바? 다재다능하고, 제일 잘생겼습니다. 바다! 바다. 유진이 바다 가자. 바다. 감사합니다. 자, 지은경 님. 바? 바로 지금! 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산으로 갑시다. 다 됐어.